네, 에스라엘타임의 신무진 기자입니다. 영화 잘 봤고요. 그냥 제가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간부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. 후방부의 교토에 가는 부분에서 보면 일본어 대화가 최초로 나오는데 보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 전혀 자막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. 어느 부분 혹시 병원 장면 그거는 사고인 것 같은데요. 아 그래요? 네, 아 그거 네, 그렇지 않은데 그거 중요한 대화가 많은데요. 아 그렇구나. 아 그렇구나. 자막을 뺀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그건 예상치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뭔가 저는 그 의도가 있는가 생각했어요. 아니요. 저는 너무 잘 주셨습니다. 네, 정말 중요. 네, 무자막 버전이 상영된 것 같습니다. 혹시 그러면 영어나 러시아어도 자막이 다 없었겠죠? 네, 알겠습니다. 그거 자막이 원래 다 있는 거죠. 옥과상도 네, 옥과상은 뭐 아니까 네,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질문 너무 잘 주셨잖아요. 네, 아이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뭐라고 해요? 자꾸 빨리 오르네. 고맙습니다.